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YTN 사이언스가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리포트, 오늘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은 혁신적인 민간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을 재활용하거나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의 세계,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통신위성을 탑재한 펠커네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로켓 세계를 모두 회수하며 재활용 로켓의 명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천사이도 있을 듯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는 세계 최초로 로켓 재활용에 성공한 스페이스X 등 수많은 우주기업들이 몰려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우주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간업체는 대형 비행기 날개에 소형 로켓을 달아 지상 10km 상공에서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이 작은 공중에서 로켓을 쏘면 연료를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글루처럼 보이는 독특한 외관의 집. 미래 화성의 우주인이 생활할 거주지를 디자인한 겁니다. 이 디자인은 최근 나사 공모전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으로 촉발된 우주개발.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상업용 우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